우린 지금 모두 주단태와 천서진을 벌하기 위해서 여기 모인겁니다. 그들은 로건의 차를 폭발시키고 로건을 강금 폭행했습니다. 아기를 갖고 윤희 씨를 직접 살해했고요. 오윤희 씨는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첫번째 가해자는 주단태였고요. 2차 가해자는 천서진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단태는 오윤희 씨의 시신을 훼손하고 죽음을 모욕하는 3차 가해를 처질렀습니다. 오윤희 씨의 시신을 유기한 죄에 감옥까지 갈 각오로 뭐든지 하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래 너네 가족만 중요해 남을 로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단 거야. 그래서 여기 온 거잖아요. 이제라도 바로잡아 보려고. 지금 우리끼리 서로 비난하고 원망하는 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전부 다 오윤희 씨 죽음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윤희 씨한테 사죄하고 싶다면 제가 시키는 대로 해주세요. 그냥 깜빡이 쳐놓자고요.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 보내면 되잖아요. 더 이상 난 경찰도 사법부도 믿지 않아요. 직접 그들을 심판할 겁니다. 처보지 계획은 주단태와 천서진의 완벽한 분열이에요. 띠데이는 청하건설 기공식과 청하재단 이사장 주임식 날이에요. 나도 보탤 게 있어요. 노인분장을 했던 주단태가 조 비서에 차를 타고 도주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목격했어요. 당신 이런 걸 갖고 있으면서도 주단태한테 그렇게 당하고만 있었던 거야? 이 사진은 주단태를 압박하는 데 쓰도록 하죠. 미안합니다.